화려한 불꽃축제가 시작되면서 가요제의 분위기도 더욱 달아올랐는데요. 저 긴 갓송리대의 긴 공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가 아브리에 올랐습니다. 남학생들 아 정신 못 차리죠. 송대관 선생님의 가요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몽롯해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요. 안녕하세요. 송대관 선생님입니다. 송대관 선생님의 히트북이 되게 많으시잖아요. 혹시 송대관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가 있다면.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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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짝 소개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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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힉